비구름이 물러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1도로 출발했고 한낮 기온 6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눈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놀라시지 마시고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도 불어들겠습니다.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 강풍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0도에서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4도, 울산과 부산은 6도, 양산은 7도로 어제보다 6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각각 영하 5도,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걸로 보여서요.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